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염려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무래도 사람에게는 그런 이성이 있고 지각이 있어서 미래를 계획할 줄도 알고 또 예측하기도 하고 이런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염려도 함께 인간의 생각과 마음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 말씀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성경 말씀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니 항상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의 괴리 이런 간격을 어떻게 좀 좁혀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요 25절로 또 30절까지 아니 34절까지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무려 4번이나 예수님이 얼마나 염려가 되었으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염려가 되었으면 아 세상에 두고 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될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을 향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염려 있는 거 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그래 너의 염려가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걱정하는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전부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귀 맞고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사가 그저 걱정투성이 염려투성인 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만 뜨면 자식을 바라볼 때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도 염려되는 게 있죠 남편 출근할 때도 염려되는 게 있죠 회사일 교회일 염려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난 면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두 건의 그 장례가 있었는데 문상을 다녀오기도 하고 제가 직접 침례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그 장례이기도 했어요 요즘은 평균적으로 보면 80대 후반 90대 초반의 나이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60대에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가족들도 그러고 또 그 장례를 침례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그러고요 그런데 한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세상이 뭐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 여러분이 언제 정해놓고 떠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떠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죽음은 모든 인간이 다 예견된 일이지만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떠나려는지 내일 떠나려는지 10년 뒤에 떠나려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죠 아 끝이 아니다 내가 내 육체의 몸을 벗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내세에 대한 그 영원한 삶을 몰랐다면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면 아마 얼마나 불안했을까 죽음 앞에서 얼마나 초조할까 얼마나 근심할까 얼마나 염려할까 얼마나 고민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그만큼 시간을 하나님 시간을 주셔서 충분히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자기를 준비하는 자기의 영혼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제 가족과 이별하고 아내와 이별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요 언제 읽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이거 끝내고 가야 되는데 벌써 부르심은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일컬어 우리는 소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면 젊어도 가야 되고 어려도 가야 되고 회사 일을 아직 마무리 못해도 가야 되고 교회 직군을 다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지 못했어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어도 가야 되고 애 키 애가 있어도 가야 되고 아직 학교 졸업 못해도 가야 되고 회사 아직 퇴직금 못 받아도 가야 됩니다 잠깐만요 퇴직금 정산 좀 하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저 결혼 좀 하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아 이걸 인정할 수 있으면요 아 나는 이 죽음의 문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은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준비하여 영광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낙원에 쥐러 가는 날 이사 가는 날 썩어지는 몸을 벗고 영광의 몸을 입으려고 준비하는 날 그날이 오늘 우리 성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도 그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아주 최고 큰 염려 최고 큰 근심거리 그건 죽음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아파도 죽을까봐 돈이 없어도 죽을까봐 그러나 뭐 당장 죽는 거 아닙니다 당장 몇 개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우린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심이 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주님의 불심 받을 때 기쁨으로 행복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주님이 예화를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25절로 30절을 보면 그게 한 가지는 바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둘의 백합판을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다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을 물끄러미 바라본 적이 있으시나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야 팔자 좋네 뭐 그렇죠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 동네에 이제 빌라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요 새들 새소리가 막 그때 이제 일어났나 봐요 애들이 새벽에는 조용히 하다가 그 아침 새벽기도 끝나는 뭐 그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막 지지배배 지지배배 막 찌찌찌찌찌 날립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니까 야 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저 많은 새들이 아니 집에 우리 식구 하나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저 공중에 나는 수많은 새들을 새들이 어떻게 다 먹고 살지 쟤들 집이나 있나 근데 다 먹고 살거든요 정말 그 아침이 일어나면 그 수많은 새들이 그렇게 자기 이제 일어났다는 신호와 더불어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이제 먹이 생활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들 보면요 이렇게 굶주려가지고 아사 직전에 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토실토실하게 그렇게 그 깃털도 윤기가 나고 이런 수많은 새들 아니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지 사려줘야지 뭐 두 마리 세 마리 키우신 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세상의 동물들 바다 속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들 저 수많은 뛰어다니는 아프리카에 뛰어다니는 짐승들 주인이 없어요 누가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병원에 데리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동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요즘 뭐 막 태풍이 오고 뭐 이런 그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온난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다 아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어 끝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우리 데리러 오신 그날의 세상에 끝이 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기후 북국에 물이 녹아서 남국에 물이 다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어요 물론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할 건 조심해야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잘 돌봐야 될 책임도 인간에게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두고 말씀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5절에 보면 6장 25절 그야의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길고양이 나이 많은 길고양이 한 마리가 어스렁스러워 다니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제가 항상 걔를 보면 걱정이 돼요 제가 어떻게 살지 근데 거기다 장애까지 있어요 그 앞 다리 하나가 오른쪽 다리 하나가 이게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거치를 못합니다 쟤는 사냥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이 사냥을 하지 길냥이 길고양이니까 뭐 쥐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나이도 많아 애가 크기도 하고 나이도 많고 다리 하나가 운전치 못하니까 좀 꾀찌찌합니다 애가 털도 잘 걸러내지 못해가지고 근데 어스러워 어스러워 다녀요 어느 날 안 보이면 걔가 혹시 어디서 죽었나 근데 보면 또 살아있어요 근데 야 걔도 사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항상 걔가 누워있는 자리가 있어요 빌라동 앞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앞에서 야옹 야옹 하니까 그 1층에서 아주머니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사료를 줘요 애가 배고프면 거기 와서 부르는 거예요 야 빨리 사료가지고 나와 나 여기서 야 사는 방법이 있구나 장애를 가진 그 고양이도 살아가는구나 죽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들도 기르시지 아니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아니하느냐 또 저 둘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그가 옷을 자기가 지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기르시나니 그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그 들꽃을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입히신 그 들풀의 그 모양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알고 있니 솔로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임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부강하게 부강한 나라로 가장 강력한 그런 권세 영광 부하 이런 재물을 함께 재물과 그런 지혜와 그런 영광을 함께 줬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만큼 모든 것을 가지고 그가 입고 사는 얼마나 활이 활이 있을지 상상할 수 있죠 너무너무 세상에 모든 명품은 다 걸치고 있을 법한 솔로몬 왕 그런데 이 들의 백합파 잠깐 있다가 피고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아궁에 들어가는 뗄감으로 쓰여지는 이런 들풀 하나만 또 솔로몬의 영광이 더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영광과 어찌 들풀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들풀 끝없이 솔로몬은 그 한 사람의 영광으로 끝난 거지만 그러나 그 들풀은 또 피어나고 또 피어나고 수많은 그런 이 땅의 백합파를 하나님이 다 키워내시지 않느냐 다 입혀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품 옷은 명품 백은 못 들고 왔지만 가져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옷 벗고 사는 분은 없고 다 입고 살고 입고 있는 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는구나 내 능력이 많아서 내 지혜가 많아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여주시는 것처럼 불의 백합판을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입혀주신다라고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신기하기도 걱정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런 짐승도 이런 들풀도 뗄까므로 쓰인 들풀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렇게 다 입혀줬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냐 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밤에는 좀 확인하고 가세요 하나님 주신 게 내게 주신 게 나와 내 가정에 주신 게 우리 교회에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우리를 주소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피로산 저와 여러분 그 영혼을 어찌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겠느냐 어찌 입히시지 않겠느냐 어찌 먹이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린 원망하면 안 돼요 출애급했던 그 1세대 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할 때 그 염려는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 주님도 하셨어요 개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게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을 만큼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개스만의 동산에서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이 육체로 계실 때는 엄청난 그 스트레스 고민 근심 큰 염려 염려가 있었어요 죽을 만큼 여러분 뭐 그런 염려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아니 그냥 뭐 작은 그런 걱정 말고요 큰 걱정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집이 무너지나 우리 집이 막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 이런 기로에 놓을 때 회사가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 이런 기로에 놓을 때 막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런 있을 법한 그런 염려 말고 여기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염려는 습관적인 지속적인 염려를 말합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사람 그 염려에는 반드시 의심이 따르게 되고 그 의심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습관처럼 되어있는 사람 우린 그렇진 않죠 잠깐 염려할 수 있지만 다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그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빨리 평안하다고 하세요 평안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만일 기도하고도 평안이 없다면 다시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평안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도 돌아갈 때 그래도 불안하면 여기 남아서 그냥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밖에 잠가 놓고 아침에 열어달라고 아침에 나가야 되니까 그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응답의 약속이 있잖아요 지켜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돌보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저희 그 세계예배당의 센터 8층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먼저 개인 기도하기 전에 오면 5분 전에 설교하기 5분 전에 새벽 예배 드리기 5분 전에 우린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도 기도하고 세상 나라도 기도합니다 왜 이 모든 세상 나라는 뭐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야 될 교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아 좀 한 5분 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꼭 교회를 위해서 꼭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여러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 사는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마땅히 구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먼저 구할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먼저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먼저는 적당히 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에 우선하여 절대 우선순위를 가지라 이 말씀을 하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위한 걱정이 많죠 뭐 자식 많은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다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 보니 그 많은 문제가 꼭 내 문제 같고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 같고 그 많은 문제들이 내 문제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다 좀 내 책임 같아요 내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나 근데 이게 뭐 1년에 한 번씩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막 이게 막 그런 그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그런 염려되는 문제들이 수시로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다 저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어느 때는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새벽 2시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지나고 보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갑자기 새벽에 벌떡 일어납니다 아 목사가 사례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럴 수 있는데 벌떡 일어날 만큼 고민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를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은요 끝이 사망이란 그래서 아무리 돈 돈 돈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렇게 부동산 집 지어보려고 몸부림치고 근심 걱정 염려 고민해 보지만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또 분양받아가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더 큰 집으로 끝이 없어요 돈을 저축하고 모아두면 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세상 것을 내가 부여 않고 잡으려고 하고 모아보려고 하고 쌓아보려고 하는 데는 끝이 없어요 그건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건 사망 사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언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어느덧 재물을 쫓고 돈을 쫓다 보면 돈이 주인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돈을 쓰려고 돈을 조금 내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모아보려고 집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해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됩니다 남편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교회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믿음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두 주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돈을 쫓다 보면 주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가 나중에 돈 돈 돈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날 딱 정신 차려 보니까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시키는 대로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돈을 추구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좀 부족해도 없어도 조금 채워지지 않아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불만족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한켠에 더 깊은 고민 더 깊은 근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신기하게도 이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근심 안 해 걱정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산상승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산에서 가르치실 때 팔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죠 팔복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생활이 달라야 된다는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세상 근심하다가 망한다 우리나라 그 애들 태어나는 출산율이 0.7명이라고 세상에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 우리나라 젊은 20대 이상 40세까지 39세까지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결혼 안 한다 결혼하면 애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애 안 낳는다 50%가 넘어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안 한다는 게 그 이상한 일 아니에요 50%가 둘 중에 한 사람은 결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왜 결혼 안 하죠 왜 아이를 안 낳죠 걱정되니까 애 키울 거 생각하니까 애 낳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아니 집값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또 문제죠 겨우 집 한 채 사놨는데 집값 막 떨어지죠 이 의식주의 문제 교육의 문제 양육의 문제 너무 고민되죠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애 안 낳아서 그게 망하는 이유가 뭐 경제 파탄이 일어난 게 아니고 애를 안 낳아서 그냥 인구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0.7명 2명을 낳아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1명 낳으면 반으로 떨어지죠 0.7명은 1명도 안 되죠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30년마다 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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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게 되죠 나중에 인구 소멸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출산율도 국가에 큰 근심거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만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없다면 아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르시는데 아니 누가 예수님이 날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들어가죠 열려있어야 들어가죠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우리 생애 우리 생애 마지막 마감하는 날에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린 구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무슨 부동산 뭐 땅입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타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중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타스리시는 성도 하나님 타스리시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타스림을 받고 인도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아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타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정한 걸 다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물론 내가 막 배가 터지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우리 가족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플러스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을 해보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익숙해 있지만 세상을 구하는 것은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데는 우리가 조금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는 것도 예수님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이 죽게 될 만큼 고민하였던 것처럼 마음이 죽게 내가 죽게 되었다 할 만큼 고민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때문에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그분께 속하여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받는 가정 받는 교회 받는 성도 되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고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진 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의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를 들어 하나님의91